제주 동국선언이 개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. 지난 5일 동국선언에서 열린 법회에는 참선재단 이사장 금강스님과 선언장 혜호스님,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금강경 독송의 지도법사를 수락한 금강스님은 첫 마음가짐으로 항시기도 수행에 정진하는 도량을 만들라고 당부했습니다. 어려움을 딛고 개원한 동국선언은 매주 토요일 금강경 독송회와 금강합창단 활동으로 신심있는 불자생활을 이어갈 계획입니다.